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무 아 이제 놀래라 계속 네 오 살벌하다 길이가 상당하네요 내려간다 어, 하나 둘 셋! 이쪽으로 하면... 응, 끝으로 간다. 어, 여기 굴러 떨어졌네. 뒷 잠시 기절. 아, 얘가 얼마나 급했는지... 잠시 기절. 얘가 굴러 떨어졌어. 아, 자꾸 꼬리 잘 떨어졌어. 아, 자꾸 꼬리 잘 떨어졌어. 잠시 기절. 자. 지금 몸이 나뭇까지 걷는다. 넘어갔다. 아,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 돌 밑에 들어간다. 아, 돌 밑에 들어간다. 구멍이 있다. 괜찮은데, 까말까? 돌이 구멍이 없어요. 아, 돌이 구멍이 없네. 머리만 봐갖구나. 지금 서로 괴로워 날려고 그러고.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다. 응, 지금 딱 웅크리는 자세가... 그 새는 공격을 안 해? 아, 그렇더라. 네, 나무를 대볼게요. 어, 그렇네. 새는 안 해. 잠깐만. 새는 잘 공격을 안 해. 오, 희한하네. 다시 나무. 네, 나무를 대네. 오, 진짜 이거... 살벌하네. 물리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산속에서. 요거한테 물릴, 진짜. 이야, 살벌하네. 저기 아래쪽으로. 상세히 도망가자. 생긴게 진짜 살벌하게 생긴다. 네, 살벌해. 괜찮아요? 네. 따로 어집매를. 나무의 Yuni 골 cyber ave, 너 지금 공격하려고 헤네. 공격들도 안 해 차 делать. 아, 그거 그INK도. 아, 고객들이 오하여. 화면에는 담 Tamimiro, 뭐acă? 우린 함께좋아. 가볍아, 고객들을 탈수하게. 제가 급하게.. 급했는가 봐요. 풍성하네, 제가. 반경이 그렇게 멈추지 않네. 쎈는 안하고 쎈는 안하고 나무정단에 못 구멍을 합니다. 그렇네. 그렇지. 나무 아 이제 놀래라 보내주지 네. 옥 옥 옥 옥 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